오늘 낮 12시 반쯤 전주 덕진구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건물 3층과 4층에 있던 49살 이 모 씨 등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2,9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